김희형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바쁘었네. 인사 말씀이라도 가볼게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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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섭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영입니다. 네. 성조언니 주님. 저희 짧은 공연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와 프레스콘, 저번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연출님의 주옥같은 멘트들이 많이 하자가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사전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을 연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적어주신 분이 쓰신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캐를 찍었어요. 배우별로도 아니고 페어별로도 감정 우선이 엄청 틀립니다. 저를 회전문 돌게 하시려는 연출님의 고도의 노림수인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동성이 많이 다른 이유 가져보신거죠? 네. 배우별로는 틀린지만 페어별로도 많으세요. 아, 예, 예, 예. 그... 뭐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요. 워낙 다르셔가지고 지난번 엊그제 프레스콜 때도 말씀드렸는데 윤신과 의상도 다르잖아요. 몸매가 달라서 얘기를 했었고 네, 우리 겸수씨랑 또 희석이 형님이랑도 굉장히 또 연기 결이 다르시고 규영이랑 또 정미씨도 굉장히 또 다리 비리도 다름 너 질렀어? 내가 내 질렀어?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어, 뭐 늘릴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주로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습을 페어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각계는 이렇게 평균율을 만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 배우들의 특성에 맞게 또 페어별 특성에 맞게 어, 그렇게 짰더니 제가 볼 때도 정말 다른 공연이 매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관계 입장에서 재밌었고 어, 중간에는 생각했어요. 어? 이러면 또 한 번 더 오게 하하하하 처음부터 의상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우영 작곡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글루미데이의 넘버는 공연을 볼 때보다 집에 와서 더 기억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연을 볼 때는 마치 연극을 본 듯한 느낌이 든다라도 공연장을 나서면서부터 자꾸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된답니다. 음악에 뭔가 이런 마법을 숨겨놓으신 건 아닌가요? 음 음 음 음 음 마법을 숨길 재주는 제가 안 되고 음 음 사실 글루미데이를 하면서 제일 음악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였는데요. 음 너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악으로 인해 그게 상승이 돼야지 흐름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뮤지컬 럼버에서 좋은 음악이라는 거는 일반 가요나 다른 팝 음 여러가지 다른 장르에 있어서 음악이 좋은 거는 귀에 꽂히는 거 막 코드가 좋은 거 음악이 듣기 좋은 거 막 이런 것들 뮤지컬에서는 저는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흐름에 있을 때 배우가 그게 부르는데 그 감정선에 어색하지 않은 거 더 어울리는 거 더 쌓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음악에 그런 작곡을 할 때 그런 분류를 일반적인 음악 작곡하듯이 접근하지 않고 배우의 감정선의 구성을 좀 상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튄다는 느낌보다 그냥 진짜 한 편의 영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서 생각이 나신다니까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 프레스콜 끝나고 나서 많은 관객님들이 프레스콜 사진을 이제 포털에서 검색하시고는 가장 많이 써주신 말이에요. 글루미데이 배우분들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레스콜에서도 저렇게 목표정을 찍고 있다던데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좀 운동너스로 많이 보여주셔서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유대석 배우님 나는 여러 차례 그로부터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는 언제나 날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이 대사가 저희 지문에 써있는 대사와 정확히 읽지 않아요? 네? 저희 대본에 써있는 대사와 정확히 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객님께서 이 대사를 적어주시고 나서 극에서 보여지지 않는 사내에 대한 우진의 저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연출님이 저번에 뭐 한번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그 사회찬미 이 뮤지컬 아니, 글루미데이의 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16부작 제가 지금 열심히 추천하고 있거든요. 미니시리즈를 만들고 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 보시다가 왜 사내가 저렇게 벌벌 떨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부 스터디하면서 했던 그 서브텍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장에서 제가 사내한테 그 총으로 위협을 당하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뭐냐면 어 사내를 왕따시키고 어 심덕이와 함께 예 그 고국 수뇌공연을 가게 돼요. 가게 돼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무대 뒤에서 사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또 위협을 하게 돼갖고 사실 이게 네 네 총으로 쏴 죽여야죠.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그러고 나왔고 전라도 어 다시 전라도로 내려왔는데 그 이제 보양으로 내려왔는데 보양인가 어디죠? 총으로 쏘는건 전라도 아 저보다 전라도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어쨌든 다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심덕이하고 심덕이하고 사내가 다시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포스러워서 도쿄로 이제 도쿄에 오는 과정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하니까 어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올 수 있었고 사내 그래서 사내 사내 정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불사신이냐 혼도구이도 아니고 땅 파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과 악도 아니고 구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우진한테 굉장히 위기와 공포감과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요즘 제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를 거긴 거인 같은 좀 닮지 않나요? 어떤 그런 공포의 존재이지 않을까 근데 진격의 거인은 거긴 좀 먹기만 하잖아요 잡아먹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사내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멋있고 섹시한 그런 사내라고 사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 세 인물 중에서 심덕에게 가장 큰 영인을 느낍니다 심덕의 짐이 가난하다든지 탕렬 취급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대사로 나오긴 한데 심덕에 관한 좀 더 에피소드가 많이 공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곽선영 배우님께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글쎄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16부작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아 글쎄요 일단 윤심덕은 정통선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가난 때문에 대중음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캔들 스캔들 자유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 굉장히 부자였던 어떤 남자와 혼담이 있었다가 혼담이 깨지자 바로 스캔들로 변해버리고 또 그 당시 또 거부였던 거부드라고만 스캔들이 났던 거 맞아요 또 어떤 거부였던 이용문이라는 분과 또 스캔들이 나서 나라에서 저를 쫓아버리기에 만든 거 결국은 하얼빈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이 이 나라에서 발붙일 곳 없이 쫓아내게 되는 상황이 되죠 뭐 이러이러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윤심덕입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박정식 또한 마찬가지죠 자살을 하는 저를 짝사랑 윤심덕을 짝사랑했던 남자가 자살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또 사람의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규영 배우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규영 배우님 마지막 신에서 나가실 때 살짝 웃으시면서 말하는데 마치 오줌과 신덕의 마지막 계획까지도 바꾸려는 웃음 같아서 좀 선택하게 느껴집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공연 다 끝났다 아... 공연 다 끝났다 아... 그래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아... 한 시간 봐도 너무 힘들다가 아... 끝났다 마찬가지로 보드판에 있는 질문에서 각각 마음에 드시는 것들 하나씩 뽑아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아... 드러드릴게요 네 한번 봐주세요 그럼... 우리 같이 가요 한 번 봐주세요 아... 우리 같이 가요 1인당 한 명씩 네네네 1인당 한 명씩 1인당 한 명씩 문장님 신촌하게 선택하고 계세요 시원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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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의상 디자이너 분이 안 계시니까 아 그냥 안 보고 그냥 뽑을까? 안 뽑아? 남의 질문 남의 질문? 상관없이 하나 둘 셋 번호 어머 하나 둘 셋 왼손 연출이나 작곡가 등에서 신조인 기회에서 선택하신 경우를 이규영 배우님 먼저 꼭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곽선영 배우님, 신덕의 자유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막 나온 것 같아요. 자유연애가 저는 굉장히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신덕의 자유연애를 자유연애주의자였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여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곽선영의 생각은 자유연애보다는 그냥 예쁘게 한 사람과 백 년 가약을 맺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보고 있는 질문은 제 공연 하나요? 지금 배우들 다 다시 보고 싶어요. 나는 잘 뽑았네, 잘 뽑았어. 네, 이거는 제가 대답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대표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뭐 저희도 다 같이 다시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김은영 작곡가님 4분의 3 박자 고기 위주로 쓰이던데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누구시죠? 아무래도 4박 고기 안정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3박 위주에 조금의 텐션을 더 주려고 3박 위주로 저관적으로 팔았습니다.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주시는 광객 분도 계셨네요. 질문은 왜 그런 걸 뽑으셨나요? 본인 질문이 제가 대답할게요. 이 곡이 글로미데이의 레전드다 라고 생각하는 넘버는 글로미데이는 어쩔 수 없이 사회찬미일텐데요. 사회찬미는 대부분 생각하시니까 그거는 저는 거기 분자에게 패스하고 저한테서의 레전드는 이 극의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는 프로로그 죽음의 비밀은 오히려 레전드라고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되는 것은 있는데 이제 좀 바로 잡아드리려고 의상 질문 우진은 두 배우 모두 같고 신덕은 두 배우 틀린데 의상에 대한 연출은 신덕이 틀린 다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몸매가 다른 사람은 우진 배우는 같지 않은데요. 같게 보신 관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윤희석 배우님과 김효수 배우님 공통점이 옷을 잘 찢어먹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 번째 지금 잘 찢어먹으시는데 거의 첫 곡 때도 그래서 경수 씨 옷을 희석이 형님이 입으실 때가 종종 있으시고요. 경수도 공연 중에 전에 한 번 찢어져서 경수 같은 경우는 허리만 좀 줄여달라는데 허벅지까지 줄여줘가지고 터졌대요. 그래서 중간에 또 이걸 입고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잡아드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깔끔히 치우셨더라고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 오늘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 저번에 그 우리 제가 치워서 민들 기분 나빠하시는 우리 이규영 배우님을 위해서 저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좀 새로운 트릭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막공이라 그래서 그래서 심각하고 사실은 그게 가짜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그래서 말끔하게 깨끗이 다 치워놨다라고 상상을 하게 하고 암젓 때 한번 뜯어갖고 저희가 한번 놔 봤어요. 네. 네. 재미 괜찮았나요? 아 이렇게 변명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한번 의도 해봤는데 그 얘기 그때 질문들을 몇 번 받아갖고 실수를 어떻게 다시 엿든 그걸 위한 걸 바꿔보고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들 만족하셨나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가 한 질문 꼭 뽑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없으시면 여기에서 시간을 맞춰주세요. 아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저를 음명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자는 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서명을 먹었으니 운명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귀엽다. 본인이 음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음명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자는 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불 좀 잠깐 밝혀주세요. 저는 그렇게 음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음명한 역할을 이번에 처음 해봐요. 제가 음명하는 역할을 뭘 했었어요? 없는데 태풍은 음명하지 않았나요? 이상 답변이 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혹시 약을 먹었잖아요. 저는 신선해야 약하는 걸로 해서 서포 서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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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명하지도 않고 약을 먹지는 않아요. 어쩐지 제가 약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서포가 서포 예를 좀 열어놨는데 근데 연출님의 의도는 사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저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사회가 한 번씩 약간 사악한 걸 했을 때 배우님께서 사업을 돌리거나 이걸 하면서 그게 혹시 모든이 변화하는 그런 신상인가요? 오오오오 그거 돌리는 거 제가 괜찮다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해서는 인터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조력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세계영웅신화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웅이 탄생할 때 탄생하기 위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조력자는 선도 악도 아니다.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우진이 실제로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자기 안에 있던 욕망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연출님이 충분히 맨날 물어보는데 불쌋이니야 아니다. 뭐 도풀개공은 아니다. 얘는 죽냐 안 죽는다. 어. 근데 피는 왜 흘리냐 뭐여 뭐여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간은 뭐라고 규정짓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 아니고요. 맞습니다. 사내는 사내죠. 예예예 사내는 사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내가 공간 한 번씩 시켜라 보셨나요? 그리고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은 시간을 공부하시면 되실까요? 시간이 다가오는 걸 하려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하세요? 이 사내는 어. 되게 철저히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라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그걸 또 활용해서 뭔가를 또 하고 그럼 몇 분 뒤쯤 이런 반응이 못 되고 네. 그래서 시계를 확인하는 비즈니스가 상대는 상대방을 요즘에 다시 하는 그런 그렇죠. 항상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볼게요. 사내가 사내가 어떻게 기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된 계기가 사내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된 계기요? 네. 기간적으로 폭언을 달아주세요. 사내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얘가 사람이냐 아니냐 거인 거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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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거인이냐 응? 거인이냐 되게 연습 때도 짧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고 진짜 그냥 사람으로서의 사내의 전사를 만들어서도 연기를 해 봤고 그리고 연출님이 뭔가 던져주신 원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존재해 온 어떠한 말 그대로 그런 존재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도 운명이란 걸 믿는 사람이 있고 운명을 안 믿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운명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 운명이 어떻게 다가올지 그러면은 혹은 이게 죽음일지 운명일지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한다면 또 내가 그냥 뭔가 자격지심에 어릴 때 되게 상반되는 가정에서 자라난 인물로서 여기까지 뭔가 세이코패스적인 이런 인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존재한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어디 계시죠?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운명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나에게는 누가 그런 인물을 줬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나한테 그런 게 인식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고 뭔가 그니까 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쉽지만 질문, 질의, 응답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 이규영 회원님이 플로미데이 마지막 공연이셨어요 짧은 공연 기간이었지만 또 광김 여러분께 공연을 마치면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좀 관심을 받을 줄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처음에 여기 대표님께서 원래 친분이 있어서 뭐 쇼케이스 하나 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대본을 툭 던져줬어요 툭 받았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되게 뭐 빈틈이 있었지만 일단 다 떠나서 그냥 몰입해서 탁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대우로서 욕심이 나는 그리고 저는 대본을 봤을 때 사내가 하고 싶었고 우진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뭐랄까 좀 더 이럴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갑자기 우리들에게 대표님 계시면 잘 들어주세요 갑자기 이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에 관심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이게 저희는 다들 분 공연을 올리고 싶어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고 그래서 더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공연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반드시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저희 글룸 데이 잊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진짜 그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훈 수고 많으셨고요 짧고 아쉬운 시간이지만 오늘 관객과에 대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배우분들 사진이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예쁘게 사진 찍으실 수 있게 다같이 여겨서 옆 포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지는 찍지 못하실까요? 좀 가까이 보이셔요 보이실까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까 오늘 불금인데 늦을 시간까지 남아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공연은 이틀 남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살아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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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齯 و3 2 2 2 3 4 4